안녕하세요 영종도 나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종 대림 3차 센텀 베뉴 40A 타입 랜선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좌측으로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기역자 형태로 이루어진 넓고 깊은 팬트리에 위치합니다 팬트리에도 차이 하나 나있어 환기하기도 용이합니다 첫번째 방입니다 대형 평수답게 넓은 공간 보여주며 따로 파티션을 나눠서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될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현상형으로 이루어진 영종 대림 3차 센텀 베뉴 40A 타입입니다 두번째 방 역시 옷장은 없지만 침과 책상을 놓고 충분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방에서 멀리 인천대교와 바다, 공항까지 보이는 뻥뷰입니다 공동화장실에는 욕도가 졸치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방도 넓은 공간 보여줍니다 모든 방에서 뷰가 너무 좋습니다 큰 평수만큼 넓은 공간 보여주는 거실입니다 앞쪽 화성파트 드림 2차와도 동광거리가 있어 좋습니다 앞쪽 화성파트 드림 2차와도 동광거리가 있어 좋습니다 주방 좌측으로 세탁기실이 위치합니다 세탁실에는 앱을 빨래할 수 있는 보조수전이 있어 좋습니다 반대편으로 우측에 김치냉장고 자리가 있고 더 안쪽으로 에어컨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가 있습니다 대마인 마스터 룸 안방입니다 안방 한쪽으로 화장대가 위치하고 있고 안방 화장실에는 해바라기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팬트리 문을 열면 시스템 행거로 꾸며진 옷장이 위치합니다 합층으로 된 세대여서 멀리 뻥주가 좋은 세대였습니다 랜선집 구경 즐거우셨습니까? 매물 접수 환영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종도 지역 많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도 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